너는 뇌아즈와 함께 연결했고, 테일러의 동작이 있는 것들도 있었어요. 너는 미션을 잃은 것들도 있었어요. 테일러에. 뭐? 테일러는 사회적을 지켜보냈어요. 사회적과 윈슬로의 사회적과 윈슬로의 사회적을 맞춰서, 그리고 그는 그의 핵심을 맞춰서. 케인은 우리의 대학노스틱을 봐서. 케인? 네, 그가 그가 붙어는 것들도, 그는 그가 다행히 없냐? 그는! 사회적은! 그는! 뭐... 믿지 않나요? 어, 너는 지금 약간 달콤한 것 같지 않나요? 너의 의견 충격이 너무 심해야되요 국민들에게 좋은 집을 만들고, 완벽한 가족을 만들고, 내가 너한테 말했지? 너의 손을 잃어버렸어! 너의 손을 잃어버렸어! 내 손을 잃어버렸어? 너의 손을 잃어버렸어? 어휴!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 둘이서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고 야, 쟤 뭐야? 어이, 쉿! 우와! 어, 순한데 쟤 뭐지? 합방에 안죽는데? 안죽어, 안죽어, 안죽어 안죽어, 안죽어 안죽어, 안죽어, 안죽어 안죽어, 안죽어, 안죽어 뭐, 벽이 있나? 아, 뭐 안 맞네 저거 돌아서 가야겠는데 어휴! 야, 이거 뛰다가 죽겠는데? 아이씨 오버로드 저거 오버로드가 하나 있네 오우시 오우시 미리 뿌려놓길 잘했구 미리 뿌려놓길 잘했어 미리 뿌려놓길 잘했어 미리 뿌려놓길 잘했어 쏴 쏴 오우씨 오버러드 뭐야 저거 너 오지마 오우씨 기다려 오버러드 하나 둘 셋 아아아아아아 빡시다 여기 아아아아 여기 어떻게 지나가지? 쏘게 만들어야 돼 일단 먼저 한 발을 쏘게 만들어야 돼 오 됐다 아아아아 정말 여긴 저격수 시야에 나오네 아아아아 내 뜻을 보여줘요 all 아아아아 플래시같은거 없다 와 진짜 돌겠네 여기 저게 지금 저격이 이렇게 끝에 갔다가 다시 일로 오는 것 같죠 그지 여기서 천천히 절로 가 조금조금씩 조준하고 있는데가 틀리단 얘기지 일단 들어가 그지 와 이 제네레이터를 빨리 쏴야 된 와 와 아니 이걸 눌러야돼 치아에 나와 아 안 돼 자 빨리 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말에 튀었구나 얘도 테일러 부하죠 넌 배신자여 그렇다 당신은 똑같이 말할 수 있을까 와우 어? 여기는 프로즌 보리스트? 야아 저렇게 죽네 아무리 로봇이라도 얘도 로봇, 원래 얘도 블랙옵스팀이에요 테일러브아 걔네들 팀이 싸그리 다 그 AI에 감염됐지 동물처럼 밀어버리더군 동물처럼 밀어버리더군 동물처럼 밀어버리더군 몇 년 정도는 기억이 나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못해 모레디가 우리에게 말하지 못해 홀, 그리고 디에즈 홀도 그랬고 디에즈도 그랬고 마르티도 우리 중에 하나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죽일 수가 있지? 다음은 테일러를 죽일 건가? CIA 그들의 더러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말인가? 에잇 둘이 끝까지 의견 차이가 심하네요 잘들고, 잘들어 너의 이유는 이집스탄 아미브릭터에 앉아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도와줄게 우리는 우리에게 넌 우리에게 넌 내 방에 있을 자격이 없다 넌 내 방에 있을 자격이 없다 화해를 요청을 하네요 말 안 들으니까 어, 잠깐 왜 안 뛰어지지? 도망가자 도망가자 아아 뭐야, 어어 어디로 가? 계단, 계단 어, 저 새끼 어, 나도 되네 계속 움직여! 이 방에 들어! 비행기 어딨어, 비행기 저기 저기 있다! 오! 내 브이톨! 오우, 살았어요 오케이 대단해요 이번 미션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네 렉 렉 이제 안 걸릴거야 오늘 패치해서 저 렉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머리 버벅이는거 한번도 못봤지 다시 할까? 다시 할까? 처음에 좀 그런게 있었는데 이리와 17레벨 아유, 이제 좀 어렵네요 레벨업이 저 이제 레벨업 할게 스킬이 있나 한번 보고요 캔 무슨 일이 일어났어 무슨 말이야 인헨스트 캐코포니 이게 뭔 말이지 어펙트 와이드 타게팅 필드 좀 와이드 광역 기술 같은데 핵 인투 어쩌고 인프라 스트럭처 컨트롤러 음 이제 다른 스킬도 좀 찍을 수 있겠는데 컨트롤 컨트롤 아, 총기부터 빨리 총기부터 해제를 합시다 총기부터 해제를 합시다 제가 잘못했었죠 제가 두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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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뭘 뺀거야? 이거였죠 소음기를 달지 말고 소음기를 달지 말고 소음기를 달지 말고 소음기 있으나마나 한거 소음기 음...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택... 뭐야 택티... 택티션? 택티컬 그레네이드 이거 뭐지? 여기다 하나를 차라리 주무기 하나를 더 달고 이렇게 한게 나을 것 같아 주무기의 올인 모든 스킬은 리펄스 암호 음... 베어리 쇼트레인지 오토메이트 디펜스 시스템 이메젠시 리저브 오토매틱 원타임 유즈 리페어 시스템 아이고, 몰라. 아, 그냥 해. 인펙션. 테일러, 힌드릭스, 저의 대로. 이걸로 레벨업 해줘야지. 어떻게 하냐? 테이크 다운 이게 공중에서 찍는 건가? 웨퍼락아웃 다운 다운 자, 어디야? 이제 미션 두개나 왔어요. 테일러가 막을 때까지 헤드릭스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해야 돼. 이게 현실이 없지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네. 그는 지금 전투가 필요하다고 하네. 내 마음이 딱딱해져.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는 나의 정보를 할 수 있겠네. 핸드릭스는 맞았다. 테일러가 NRC와 대결을 했다. 지금 현재 카이로의 강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아주 성을 구축하고 테일러가 아주 제왕이 됐군요. 이집트 군인들과 시민들이 우리를 도와서 테일러를 박살내는 데 도움을 줄 거에요. 테일러가 제왕을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테일러가 제왕을 한다면, 우리의 뇌에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가 프로즌 포리스트인가? 테일러는 지금 조종당하는 확률이 높죠. 코르부스라는 AI한테. AI가 원래 그 CIA에서 블랙, 블랙 뭐 어쩌고저쩌고 비밀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인간의 뇌를 이용해서 뭐 무슨 시험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영어 업달려가지고 근데 그 AI가 뭔가 각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다 죽여버렸지. 자기가 각성하고 근데 테일러 팀, 테일러 블랙옵스 팀이 그걸 조사하러 갔다가 거기에 다 감염이 된 거야. 그래서 그걸 숨기기 위해서 이모탈리티, 모탈리티 뭐 뭐였지? 걔네들 중국애들, 걔네들 걸로 위장을 시켰었고 뭐야 이거 우리 편이니까? 어 이거 이러면 안되죠? 어 이러면 안됩니다. 그들은 다른 곳곳에 도와줄게. 우리는 모든 걸 앞뒤에 도와줄게. 난리가 났네 이거. 어 미안. 아 적인줄 알았어요. 적인줄 알았어. 적인줄 알았어. 빨리가 빨리가 열어라. 도와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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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지금 그 AI가 내 머릿속에서 지금 개짓거리 하는 거죠. 어? 얘는 누구야? 아 선동자인가? 와우 이 새끼는 더 선동질이네? 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 브라더스 가자 전면전인데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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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우리 편인가? 우리 편 아니야 와 아프다 역시 역시 어어 방패병은 역시 위험해 어? 갑자기 빡쳐진다 여기서 이리 와 이쪽으로 방패병들 몰려왔지 이쪽으로 방패병들 몰려왔지 그거 사이에게봅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쒸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어? 저렇게 한 명씩 숨어있는 애들이 무서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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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한 명씩 숨어있는 애들이 무서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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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씩 숨어있는 애들이 뭐? 야, 여기 민간인들이 있잖아 야, 민간인들이, 내가 안쌌어, 이거 이 새끼가 쐈어, 저거, 헨드릭 내가 안쌌어 저기, 모빌샵 앞에서 25th floor에 이끌어, 저거에 이끌어 저거,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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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안 돼 배가리를 내밀어, 나 이 자식아 내밀어, 이거 역시 이게 짱이야 이게 짱이야 애도 죽이는 데는 이것만 한 게 없어요 아 가자 야 나는 나는 여기 너무 오픈 지역인데 와, 이거 뭐야,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모빌샵 앞에서 이끌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민간인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죠 이끌어 야, 이 불나방 이거 진짜 대박이야, 이거 불나방 풀어보십쇼, 꼭 아, 저 우리 편이야 어, 저거 왔어 아, 저거 졸라 무서워, 저거 또 왔어 저거 얼마나 무서운데, 저거 무조건 원샷 원카드 온 entries 아니 뭐지? 쟤 뭐야? 왜이렇게 세? 헤도를 볼 수 있어 해외이 하공을 찾았다 충격할 수 있어 도망간다 정말? 당신이 최고야? 쉽지 않으세요, 헨드릭스. 이건 너의 말이지. 너의 말이지. 또 위로 올라가는건가? 아이씨 잘못쌌다 아 이거면 끝이야 여기 해킹하는거네 3분 걸린다고? 아이씨 아이씨 켈리엘을 꺼내야 하고 테이러를 찾을거야? 헤드릭스 아이씨 아이씨 테이러로 7, 90층에 또 어디로 데려가는거지? 아이씨 아이씨 그쪽으로 도망갈 수 없다고 문제건가? 왜그래? 뭐지? 게임이 뭐지? 저거 테일러 아니야? 진짜 테일러가 남아있어. 뇌가 타버린 것 같대요. 완전히 잠식당한건가? 그 코르부스한테? 뭐야? 온다, 누구 온다, 누구 온다, 누구 온다. 어, 깜짝이야. 아, 또 시작이야. 와, 많다. 하지만 우리 동료들도 있지? 아, 또 시작이야. 야, 저거 우리 편이야, 나쁜 놈이야? 아, 우리 편이구나. 싸악 쓰러준다, 야. 와아. 르르르르르르. 싹싹싹싹싹. 완전히 싸악 쓰러주고 가는데? 예에에에에에이. 몇 명을 죽인거야? 거의 한 두 개 분대를 날려버렸는데? 잘가! 미안해!! 안 죽네? 안 죽네? 야 진짜 스루탄 잘 던졌는데 와 진짜 이거보다 더 잘 던질 수가 없어요 스루탄을 누구야? 저렇게 잘 던지다니, 스루탄 헨드릭스 그래도 약간 끊김 형상이 있긴 있다, 조금 게임하는 데는 전혀 지작은 없는데 아예 없는 건 아니네 다른 기능의 폭력이 제 말은 여기가 우리의 단지 어디에 있나? 88층에 이용해서 그 벽에 포탠거에 따라서 롱크에 이 쪽을 바로 건지 그 길을 테레로 가면 태러가 있었어 알겠고, 우리는 달리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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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